동물 타워 배토 팬더랑 기린이 뭔가 딱 짱을 뜨는 느낌 슈로드 엑스 옛날에 누가 주셔가지고 게임컴 소리 어떻습니까? 기린 막 대가리로 때려 막 이렇게 때려 기린 글쎄 좀 큰 이정도 요런느낌 저 이거 아직 몰라서 혼자 하게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거야? 아직까진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 이게 회전 좀 이렇게 해서 가둘까요 이렇게? 가두고요 아 이거 각도가 여기 딱 끼우면 되겠는데 그죠? 아니면 이렇게 끼울까? 안되는구나 이렇게 끼울까요? 오 좋아요 아 여기 여기 아래 로스가 나는게 조금 그런데 아 나 눌러버렸어 떨어지는거 아 오히려 좋아 여기다 꼬리에다 딱 걸어볼까요? 꼬리에다 걸자 오케이 사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통 이제 같은 모양은 반대로 하면은 이쁘게 아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빵이에요 아 아 쓰읍 여기서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무게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나요? 대가리를 그냥 여기다 끼워버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해보셈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이거 어때? 야 이 각을 봐요 예 요 각을 봐버립니다 침착맨 요 꼬리 부분으로 해가지고 평탄화 해야죠 요 각을 봅니다 침착맨 소리가 커? 나 이리로 갔다? 쌓는 거 봐야 되니까 야 요각을 봅니다 아 후광 좋다고? 아 여기? 아 웃긴다 그 대신 동물 이름이 안 나오는데? 괜찮아? 아 요거는 음 요거 한번 딱 누립시다 아끼는 것만 해도 안 좋아 누려 아 기울어서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밀린다 조금씩 이게 무게가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는 자기가 이쁘게 싸우면 조금 의미가 없고 남이랑 해서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그거 같은데 그쵸?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저 건들지마 저쪽 아 건들 수밖에 없는데 오케이 저쪽 건들지마 아 건들 수밖에 없는데 건들면 미끄러질 거 같은데 여기 위에를 탄탄하게 하고 탄탄하게 해 아 아 여기 잡아주고 떨어뜨리자 위에를 잡아주고 아 이게 좁아지면 안 되는데 그치 아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좁아지는 거 우와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야 간척해 간척해 야 간척해 여기 여기에서 간척해 땅 넓혀 우리 땅 되찾아와 우리 땅 되찾아와 우리 땅 되찾아와 이 꼬리가 미끄렁이라 이거 이게 함정이야 지금 미끄렁이 그죠? 미끄렁이가 함정이야 이거 미끄렁 일단 여기다 올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돌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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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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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이거를 뭔가 걸어줘야돼 락을 여기 대가리 여기다 쏙 넣을게요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 자 요거 요거 이거는 내가 피지컬로 할게 이거 중심 중심축을 맞춰 맞춰서 한 점으로 세워 한 점으로 요거 한 점으로 세울게요 딱 딱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똥꼬 여기다 니가 여기다 여기가 소rio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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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병거나 리롤 있어 아 리롤 있어? 아 있구나 리롤 있구나 아 이롤이롤이롤이네 아 근데 여기서는 뭘 해도 안좋아 지나가다가 거는거 아니야? 야 이거 부리로 부리로 걸자 미안한데 이거 부리로 걸게요 아 이거 안돼 아 이거 안돼 부리로 여기다 걸게 아 여기는 또 안되네 아 이거 충격때면 안되는데 이거 코알라에 걸자고? 근데 코알라에 걸기에는 아니 충격때면 얘가 이쪽으로 기울잖아 그니까 이쪽을 좀 잡아줘야돼 어? 잘 가시고 귀에 발을 걸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 잠깐만 살짝살짝 반대야? 아 이렇게 이렇게 걸라고? 아이 이게 맞아 발을 귀에 걸어 콕콕콕?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게 맞지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 불안정한데 왜냐면 저거 위에서 눌러주지가 않아가지고 팬더를 야 갈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바꿀까? 까비 깝스 깝스 나 이번주 백십 이등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줄게요 안 둥근게 감아줄 수 있게 아래에서 최대한 간척을 해놔요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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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사진 이런 거야 자 표정 점점 레이팅이 있네? 많이 열심히 했잖아 1번 어차피 이거 상대방이 떨어지는끼 하는거잖아 2번 이거 밀면 이거 돈미노야 야! 도미노야! 날로 먹을게 예쁘게 해준거 날로 먹을게 고마워 차야지 너 어쩔까 뒤졌다 넌 오케이 약간 안쪽으로 뒤로 안넘어가게 오케이 아 근데 상대방한테 너무 좋게 주는데 내가 그쵸 공격을 안하네 뒤져라 뒤져라 이거 오히려 아 근데 내가 성공하면은 쟤한테 또 그걸 주잖아 기회를 그쵸 아 이거 시간이 있구나 아 이거 시간이 있구나 미끄러져라 너 미끄러졌다 너 중심 딱 봐도 못 잡네 어? 걸린다 다리에 걸려서 날아간다 오올 그럼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이 친구야? 어? 이 친구야 그럼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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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해버린다 5초 4초 나 이렇게 상대해버린다? 어떡할래 어? 불안정하게 이 친구야 어? 까불어? 호랑이가 될까? 미끄러질 거 같은데? 변경 오케이 쫄리지? 이 자식아 너구리 이거 미끄러진다 100% 미끄러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꺄! 지오빠 이거 오른쪽 위에 이거 시간 가는 게 나오네요 나오면 안 될 거 같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될 거 같아 이 친구야 개못하잖아 레이팅 55809 오케이 일본인 초딩 상대로 5승 자 들어오세요 저 터지고 싶으면 말이죠 8승 2패 저 터지고 싶으면 오세요 8승 2패 이렇게 해야지 그지같이 말import 자막 소리를 곧 아 내가 너무 좋게 줬다 그치? 아 어 미끄러지는데 그거? 똥구멍으로 걸어가지고 그래? 그럼 나 날로 먹을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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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가리로 날라가지 무게중심을 봐 임마! 그게 되냐고 무게중심을 보라고 딱 봐도 넘어가는구만 트랩이구만 대가리가 이쪽인데 무게가 이 친구야 컷! 야 이거 그냥 열받기 이쯤에 대가리 삐져나오게 어 예린이 누린다! 오케이 평평한거 누린다! 오케이 누려! 누려라! 예린아 누려라! 지금은 누릴 때다! 누리고 싶으면 누려! 지금 아니면 또 못 누려요! 아 그럼 나 이렇게 누릴게! 누렸어! 자 이제 다음 넣어! 하하! 바꿔야겠지? 바꿔야겠지? 오만 부리지마! 밀면 이거 불안정하다! 안 부라져요! 어어? 불안정하다! 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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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띈! 야 이거 밀면은 밀면은 사자 날라갈까? 안 날라가야겠지? 아 안 날라가? 오케이 자 해! 아 평지가 돼버렸어! 내가 평지를 만들어줘버렸네! 어어? 나를 평지? 이거 평지 안 누려? 너 이거 평지 안 누릴 거야? 그럼 내가 누린다! 평지! 나 그냥 누려버려! 어어? 오케이! 사양 안고 누린다! 누려버렸고! 아 누려버려! 나 누려! 나 누릴 거야! 어어? 어렵게 하고 싶어서? 어어! 오케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싶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 야야야야야야.. 야 지금 이거 불안정한 구조야? 까. 한 줄로만 쭉 올라간구조 불안정한구조 아 바꿔! 여기서 바꿔! 병며 또 바꿔 오케이 요..ale.. 요 정도를 누려볼까 하는데 어때요? 싹 싹 오케이 너 이거 잘못 걸면 너 사망이다 너 왼쪽도 불안정하고 오른쪽도 불안정해 아 근데 꼬리 사자 꼬리에다 놔버리면 되는데 캥가루 캥가루 오른쪽으로 하면 너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다 넘어간다 너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와 미친 미친 예린 활용 okay 어쩔 수 없지 무게 중심으로 간다 okay 야 이제 대가리에다 놓으면 너 불안정할걸 무게 중심으로 가는 거야 구도로 가는거야 구도로 가는 거야 어 너 예린이 너 너 승률 인정 아 잠깐 어쩔 수 없다 여기 이미 걸어줬거든 걸어줬어 기린이 아 어쩔 수 없다 다 바꿔가지고 아 예린이 좀 하네 인정 예린이 인정 레이팅 2천데 나 누린다 나 평지 누려 오케이 나 평지 누려버려 오케이 얘가 좀 함정이야 얘가 은근히 이렇게 걸게요 이렇게 걸고 누리고 아 그렇게 안정적으로 대가리로 해가지고 오케이 얘 약간 조직 조직 조직을 좋아하네 약간 이런식으로 오른쪽으로 꺾었어야 더 기울일걸 오케이 아 이게 기울여서 눕혀야되는데 내가 좀 약간 이기심 이거 올라가면 동물 받게요 오케이 누리고 초반에 누려야되 너도 누려야되 어 너도 누려? 누려 너도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내가 누린다 너 그 대신 너 여기 누리면 내가 남은 하나 내가 누려 근데 이제 누릴게 없어 홀수로 누리면은 너는 이제부터 그거야 돼 수비 이거는 내가 안 누리면 쟤가 다음에 누려버리니까 내가 이거 빨리 내가 누릴게요 네 빨리 누리고 오케이 범고래 범고래 누리고 오케이 누려 누릴거 누려야죠 이게 기울어서 할까? 내 말은 아니다 이 옷이다 안쪽으로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바깥쪽으로 했으면 떨어졌어 이거 어? 따봉했어? 지혜야 너 나대는데? 어어? 야 이거 이거 트랩 만들었다 트랩 아 이거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수비냐 방어냐 아 공격이냐 수비할게요 이러면 저거 하는데 제 위에다가 하는데 지혜 누린다 지혜 누린다 지혜 누린다 누리지마 너 그렇게 하면 나 누린다 나 다음에 너 안정립 오 나 오 오케이 누려야지 오케이 누려 누리라고 줬는데 안 누릴 이유 없지 야 이거 어렵게 주는 법 없나 누리고 해우 우아 누리구 자 누리구요 너 뒤쌔다 너이거 무게중심 잡기 힘들다 since 오오 그래? 근데 너 수비하느라 내가 누려야겠지? 나 누렸다 너 수비만 하면 내가 누린다 1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 힘내님 고맙습니다 누리고 자 나 우와 거북이 야 거북이 오케이 이거 바꿔 뭐야 이거 무게중심 잘 잡으면 돼 진짜 진짜 개새야 와 잘한다 지혜 잘한다 지혜 잘해 나 이거 길이는 안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길이는 안하고 나 꾸미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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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나도 할래 1회 찰! 코끼리 아이콘 아 이렇게 얻는거야 코끼리 아이콘 어떻게 써? 아 여기서 아 이미 있네 나 하마 할래 아 나 뽑은거 쓸까? 하마 할래 하마가 뭐 있어 누린다 나 오케이 이게 자리가 3개라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걸 어떻게 남기느냐 롤 배나듯이 하면 돼 자 내가 하면 상대방이 누리지 그럼 내가 2개 누릴 수 있어 그러면 가운데다 누리는거야 여기다 누릴까? 여기다 누릴게 누리고 자 너 누려? 너 누리면 나 다음에 누려버리고 아 아껴서 써 아껴서 누린다 그럼 내가 여기다 써 이렇게 쟤 못 누리게 못 누리게 하자 쟤는 못 누리고 나는 누리고 이게 내 생각은 아닌데 기린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쟤가 누릴텐데 오케이 오케이 걸었고 아 쟤 끝에 누리 쟤 나 같으면 저 끝에다 누리겠다 안 누리네 누려야 한다 부스 딸깍 미치아가 공부하에 난이 나는 미치열한 아 왜 이거야 아 아 나 못 누리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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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될까? 아낄까? 한번 아끼자 나중에 중요하거든 오케이 아 근데 아 수비하느라 쟤 누려버리겠다 쟤 누린다 쟤 누린다 누린다 아 쟤 누린다 아 누려버렸어 어 떨어져 못 누려 못 누려 아 누렸어 날로 먹었어 그리고 나는 또 살려야 한다 나는 또 살려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근데 또 누리잖아 얘는 내가 수비하면 또 누려 그러니까 수비 일변대로 가면 제가 누려버려 저렇게 그냥 딸까? 아 그리고 나는 또 두뇌 불가동 이러면 또 얘 이렇게 하면 얘 누리지 그쵸 아니야 이건 이건 못 누려 얘도 중심 잘 잡아볼게요 넘어가지마 아 이거는 아래가 지지가 불안정하다 지혜? 지혜? 오케이 지혜 지혜야 너 진짜 터진다 너 진짜 지혜야 내가 아래에다 하면 누릴까봐 오케이 내가 누릴까봐 오케이 내가 여기서 해서 내가 누리는 거 마무리 나까지만 누려 호랑이 등 내가 마지막으로 누린다 너 여기 아래 누리면 나 바로 위에 누릴 거야 오오? 미친지혜 미친지혜 와 그래? 그럼 나 누린다? 나 누려버린다 여기 그냥 아니 안 누려 아니 안 누려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여기 떨어지면 되게 호방해지네 오케이 지혜야 나 따봉이 없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나 누려버린다 너 그렇게 하면 오케이 너 지금 헷갈리지? 지르겐 타나염소 아기 나와라 아기 오케이 넌 뒤졌다 넌 너 어떡할래 야 지르겐 타나 지혜야 내 또 공격까지 했어 아 아 하필이 뭐 방댕이가 아 이렇게 와 운도 좋아 하지만 수비했다 누린다 아 바꿔 여기 나 진짜 딱 여기인 것 같거든 딱 요정도 누리고 아 아 근데 자꾸 원숭이 나와 아 좁게 해서 누린다 지혜 좀 하는데 아 나 염소 나 계세야 오케이 바꾸고 지혜야 지혜야 그렇게 하지마 돌려 지혜야 돌려 지혜야 돌려 돌리라고 평평하게 올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악! 신의 한 수 매달려 어? 아 근데 근데 공격을 못 아 누리겠다 쟤 누린다 어떡하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왜? 나 병아리 처음 보는데 왜 병아리가 왜 나와 아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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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니 아니 병아리 조금 이거 억가 아닌가? 병아리 억가 아니야? 오케이 아 초반에 그냥 맞짱으로 들어갔는구나 그냥 바로 위에 깔아버리기 오케이 알았어 3승 3패 가운데 그지같이 줘야지 얘가 은근히 함정이야 얘가 어 누렸어? 오케이 내 마지막 남은거 누릴게 아! 어! 잠깐만 나 잘못 누렸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걸렸네? 어 걸렸네? 아 간척해버렸네 내가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누리지 제가 못 누리게 아 오우씨 큰일날뻔 이렇게 하면 누리니까 못 누리게 하고 흠흠 상대 개쩔았다 고 인물인줄 알고 오 기린 오 기린 그럼 나 이거 기린 위로 누린다 누릴게 딱 들어가져 오 나 계산하고 잘못됐네 다르게 됐네 아 쟤 누리겠다 아 내가 이 새 기울여가지고 해야되는데 누린다 바꿔라 나 바꿔야겠지? 아 저렇게 할거야? 아아 그렇게 하면 나 다음에 누려버린다? 거북이 누려버려? 오케이 오 그래? 그럼 나 여기다 이렇게 눕혀야지 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누렸다 엄청 누렸죠? 내가 저 범고래 아래 깔아놓은게 이렇게 그 스노우볼링이 굴러간거야 오오 찬영이 찬영이 이 친구 야마가 있어 찬영이 이 친구 나 여기다 그냥 꿀이다 걸어버려 오케이 찬영아 이거야 동물타워 배틀은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 오케이 무려? 아 아 아 기울여가지고 그래 기울여서 아 기울여가지고 그래 기울여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6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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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누린다 어 누리고 그래 누릴거 누려야지 나도 이렇게 누려야지 아 그거 누리는거 아닌데 그거 누리는거 아닌데 그거 누리는거 아닌데 그거 누리는거 아닌데 오케이 맞아요 내가 처음에 너무 잘해서 그래 누리고 오케이 너도 누려? 아 와 지만 누려 와 오케이 중요한거 아니야 초반에 인베같은거야 롤러치면 그렇게 중요한거 아니야 여기다 꼬리에다 딱 걸어 지느러미에다 오케이 아 찬용이였잖아 찬용아 나 어렵게 한다 나 어렵게 한다 쉽게 안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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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아 오케이 쉽게 쉽게 가 쉽게 쉽게 갈게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훈련을 누려 지연이 누려 오 이러면 누려야죠 안 누릴 이유가 없죠 근데 누리면 쟤가 누려버리나? 오케이 안 누릴 이유 없어 얘는 누리기 힘들지 나 조그만 거 나와서 또 한 번 누렸으면 좋겠다 연속 누리기 나 작은 거 또 나와라 오케이 따봉 지현이는 못한다 확실히 누릴 거 다 누리고 해 괜히 어설프게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누려 밍 누리네 쟤 딱 하네 누리네 혹시 여기다 하면 쟤가 누릴 자리 주지 않을까? 아니야 애매.. 이렇게 하자 내가 다 쓰기 한쪽 그냥 너 누려라 그래 너 누려 저기 누리네 오케이 어 근데 붙여줬어? 그럼 나 여기 누리는데? 야 이 친구야 나 누려 그러면 나 이렇게 누려버린다 오케이 개 개 개 개 꿀 아! 아 병아리? 그래 나중에 나오는 거보다 지금 나와 오! 모아줬어 그럼 나 누릴 수 밖에 없죠 이거? 쟤 누구야? 어? 누릴 수 밖에 없는데 나 이러면 누릴 수 밖에 없는데 나 이러면 못 참아! 아아 근데 쟤도 누리겠다 그래 서로 누리자 서로 누려 오케 여기 또 홈 고릴라 나와라 오케 여기 또 홈 고릴라 나와라 꼬리 팽 지렸대 오케이 그럼 나 또 누린다 니가 여기 개척 간척했으니까 나 누린다 너는 간척하고 나는 딸깍 나는 딸깍 나는 딸깍 너는 간척 또 간척해 누리게 오오 저 다리에다 하는거 마찰을 이용해서 오 나 또 저 위에 누리면 되겠다 그죠? 나 누릴게요 누리고 근데 쟤도 누리겠는데? 서로 누려? 그래 오케 큰거 나오면 좀 안줘 오케 아 아 돼지 등에 올릴걸 아 근데 소 대가리가 교체해야지 아 지금 교체하면 안 돼 예린이 네 예린이 아까 좁혀지 않았나요? 아닌가? 조 터졌나? 조 터졌나? 아 조 털렸어요 내가? 근데 내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조 털려가지고 음.. 누려 그래 누려라 궁뎅이 했어? 조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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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 꺼부기 꺼부기 나 여기 누리.. 누려야겠다 누릴 수 밖에 없죠 누릴 수 밖에 없죠 누리고 조금 애매한데 동글동글하게 해서 아 거기다 걸리나? 와 아슬아슬했다 나 이거 등으로 누려야겠다 정말 난 이렇게 누릴게요 뿔이 있어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오우씨 위험했다 누리고 도발 한번 해주고 뿔로 한다고? 어 이게 나 전혀 얘 아 저런식으로 오케 약간 약간 평지야 이게 여기 다리 걸어 오케 누리고 아 DWIT님 후원 감사합니다 큰거 나와라 저 다리로 한번 할 수 있는데 제가 오 안 바꾸고 해 욕심 아닐까 욕심 아닐까 예린아 예린아 딱 올렸어 나 딱 떼 딱 떼 딱 떼 오우씨 잘 나왔네 쟤 근데 이게 아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 위 있는 거만 생각하면 안되고 아래 있는 거에 밸런스를 생각해서 조졌쥬 하하하하 예린이 예린이 지옥 갔어요 아아이 가자 아 이거 완전 갑울기야 이기면 애들 이겨서 좋댄다 지면은 지면은 개같이 못해 이거 무조건 갑울기네 어차피 이래도 이래도 비아냥거리고 저래도 비아냥거리면 누리겠어 이기는 걸 누리겠어 자 지혜 내가 지혜한테 계속 저 터졌는데 지혜가 내 천적이거든 네 죽여줄게요 지혜 오케이 이거 초반에 포석 좋은데? 누리고 지혜 잘해요 지혜는 내가 좀 인자 어? 구조를 탄탄하게? 그럼 나 누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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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누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거기 위에 높은데 좀? 위에 조금 높아 충격 데미지 있어 너 띠용 하고 미친 지혜 미친 지혜 와 대박이다 지혜 응 와 지혜 저걸 걸었어 시험 오 오케이 그럼 나 누리 하겠지요? 아 하필 이거야 누리고 아 근데 쟤가 누리게 했는데? 아씨 누려버렸다 쟤가 누리게 해줬다 어? 오케이 이러면 나도 누려 쪼그만거 나와라 오케이 agem1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 잡는다고? 중심을? 못잡죠ë 괜찮아 다음의 누리면 돼 다음에 누리면 돼 와 개잘하는데? 무게중심 생각해 누려 난 누렸어 니가 수비하고 난 누리고 아 등으로 해서 건다? 아 근데 저거 너무 좋다 하필이면 타조가 나왔네? 넘어질 뻑? 했는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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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되거든? 도전? 도전 살짝 살짝 걸까? 근데 지혜가 좀 잘한다 잘하긴 한다 내가 공격이 좀 먹혔는데 사토시 일로와 아 사토시 넌 딱 봐도 내가 야 사토시 디스 이즈 코리안 애니멀 사토시 사토시 누가 봐도 한국인 아 지우가 일본 일본말로 사토시에요? 원래 이름이? 이게 뭐 초반에 이렇게 누리는거죠 어 그래 사토시 사토시 조금 하는데? 아 누리게 해줬다 안 누리게 해줬는데 안 누려? 그럼 내가 저거 다음에 누리는데? 저거 안 누릴 이유가 없는데? 저거 안 누릴 이유가 없어요 어? 이거지 뭐 이렇게 누려야지? 어? 뭐야? 뭐 뭐 뭐 뭐하게? 야! 사토시 뭐해? 사토시! 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사토시 이게 너무 충격 데미지가 있을까? 충격 데미지가 있지만 아 내가 만든 것 와 끌어진다 아싸 바다거북 좋아 누리고 아 바다거북 신의 한 수? 내가 만든 세상이야 진짜 이거 아래 내가 간척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원래 좁았는데 사토시 자꾸 불안정하게 한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진 이 세 개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 그쵸? 근데? 일단 누리고 누릴 건 누려 누릴 건 누리고 그리고 다리 긴 걸로 해가지고 딱 묶어버리면 호치키스로 딱 묶어버리면 이거 안정적이 되는데 하필 여기서 사자? 쉽지 않죠? 야 그게 되겄냐? 토시야 야 그거 아냐 진짜 그거 아냐 토시야 진짜 그거 아냐 야! 미끄러져 너! 와 근데? 구조를 안정적으로 또 만들어버려서 내가 또 누리죠? 두려 두려 우와! 미끄러질 뻔 지금 오른쪽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와 하필이면 저기서 너구리가 나오냐 어? 간척해? 여기서 간척합니다 확장? 아 확장 안 해 너도 그저 그런 놈이었구만 어 야 이건 중심 잘 잡으면 돼 그러면 나 이제 완전 공격할 수 있어 오케이 누리고 아 하필이면 저게 나오냐 다리로 딱 걸어버리게 어? 저 다리로 걸라고? 어 바꿔 어 저러면 나 좋아 근데 나 저러면 좋아 얘가 위에가 은근히 꿀이야 가나요? 사토시 가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토시 가나요? 아 비블썸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사토시 아 사토시 그는 좋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사토시 아 찬영이 내 찬영이 상대로 다 패했나? 찬영이 지혜 내 상처가 쓰라리구만 내 상처가 쓰라리구만 내 상처가 쓰라리구만 누려 안 누릴 이유 없지 진짜 하필, 하필, 하필 요기 아니냐 오오... 근데 나 누려버릴 텐데? 이렇게.. 이렇게 누려버릴 텐데요 제가 당신이 열심히 만들어버리면 어.. 바꿔? 판다 개꿀인데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오오 구조보강! 오오 구조보강 내가 오른쪽 구조보강 해줄게 그 대신 오케이 너의 진심 잘 알았었어 나도 구조보강 해줄게 너도 누려 나 한번 할테니까 너도 누려 서로 구조보강해 이거 하는 어린이들 치마 하나 인증하면 웃기겠다 다 어른이에요 이러면 쟤한테 주는데 줘 그래 너도 누려라 한번 오케이 사자 디테일 디테일 아 아 나 조금 움직여서 그래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어 내가 디테일 디테일 일찍하다 진짜 개모델 어 일본 일본 일본인 일로와라 거기 일본인 일로와 까후 까후 이름이 까부에요 이름이 까부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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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Crow 콕 콕 콕 콕 콕 콕 콕 ила 보컬 판다가 이렇게 해야돼 오케이 못 누리게 못 누리게 절대 못 누리게 판다 다른 쪽으로 하면 누리거든? 못 누리게 뒤져라 뒤져라 찬용아 뒤져라 그래 찬용이 나한테만 나한테 점수 다 빨아갔어 쟤 그렇게 못해 샹 짠용님 만원으로 갔어야 돼 혹시 짠용님 찬용이니? 짠용이구나 찬용이라서 짠용이였어 닉네임 짠용이였어 찬용이 짠용이 샹이래 밍 밍 반가워요 샹 비해 flat 왼쪽 오른쪽 가는 화면 가려야 저작이잖아 어어? 어어? 누려? 오케이 왜 여기 안 누릴까? 나도 이렇게 여기다 하게 되네? 불완전해서 불완전해서 야 이거 아까 내가 건 범고래 걸기 기술 써야 돼 아 바꿔버려? 오케이 범고래 그 걸기 기술 쓰면 되는데 바로 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누려야죠 네가 만든 세상 내가 누르겠습니다 쏘? 와아하하 쏘? 아 근데 구조를 보강해줬나? 어? 어렵게 가? 야 그거 너 그거 아니야 야 나 그거 아니야 그냥 발로 가 야 야 미끄러져 너 그거 허허허허 밍도 컷 이상한 짓을 하네 응? 요수병 있네 마롱 누릴게요 지혜만 재내면 돼 지혜랑 까후 까후 조금 인상적이었죠 플레이 지혜랑 아 또 또 연병을 떴는데 응? 이 친구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연병 떨기 있어 없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친구야 어? 그럼 나 누려버린다 너 거기다 그렇게 해버리면 오케이 누려야겠다 누리고 그러게 범고래가 은근히 안정적이라? 야 하필은 미끌미끌한 내가 나왔네 컷 되겄냐? 올라갑니다 까후 얘가 까후라는거죠? 까후 아 까 노룩 노룩슛 미니맵슛 잘 봤습니다 어 조작이 2세 3세 2세 까후 끼워 끼우자 오케이 까후야 너퇴? 너퇴? 아 등으로 여기 저 국 저 불곡으로 불곡맞추기 기술 나왔다 불곡맞추기 와 불곡맞추기 나왔어 팬더의 방댕이와 기린의 등은 불곡이 맞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돼지가 나와서 끼우면 그만 퍽 참 아 자 아 아 아 이만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룡이도 연병 떤다 누려 그냥 나오는 거나 누려 문화로 양주무이군 고장현 사람이다 이왕거래 담당 일진으로 명망이 높아져 아이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 누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짜룡이 잘 못하면서 하하하 그래 누릴 거 누려 누리고 해 아이씨 끼린다 아! 나 돌릴려고 하다가 저 아 아 나 돌리려다가 나 돌리려다가 나 돌리려다가 키가 헷갈려요 나 롤 할 때도 키가 헷갈리거든 마롱 마롱 날로 먹고요 마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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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가리 걸릴 거 같은데 어 구조보가 마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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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YOU 마롱아 자신 있어? 거기다 끼우는다 끼워 끼우는 게 맞아 끼우면 안정적이야 오케 나 누린다 자 다음 나 누릴게 이거 어때 나도 노릉 노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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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대로 안됐네 계산대로 안되는데 성공 끼리코 끼리코 여기다 걸어 내가 한거야 꿀순에다 걸어 끼리코 오? 와 이거 잘했는데? ㄷㄷ 저기다 아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든 세상이 세상이 오케이 내가 만든 세상 거기 위험해 거기 여기가 훨씬 안전한데 내가 만든 세상이 여기가 더 편해 여기가 아 저기 충격을 내가 여기가 하... 하수 하수야 방송 보고 있니? 지 해봐 아 많은 우원가 사이다 아... 그런건 아닌데 지랄한다 진짜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 이찬 이찬 1승 14패 쟨 이겨야 된다 이찬아 해 subscribing 해줘 깔아줘 깔아줘 시도 누려 그냥 진짜 못한다 얘는 얘는 진짜 못해 얘는 아까 1승 15패? 이제 1승 15패네 너는 감점 누려라 어? 내 아래 싸론도가 있어요 싸론도 아 1승 5패 아 15패가 아니었구나 1승 4패였구나 나도 뭐 누릴게 이렇게 할까? 같이 누리자 이 정도 오 오? 3번 고래? 오오 이거 야 그림인데 이거? 어? 그림이야? 내가 여기 평평하게 만들었어 평탄화 평탄화 만들었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이건데 누리게 되는데 누려라 누려라 누려 그래 거기 딱 놔 걸자 딱 좋은거 나왔다 솔직히 걸어 걸어 마지막으로 딱 걸어 일대일 일대일 자 누리고 5살한테 지내 5살인지 50살인지 어떻게 알아 니네가 방댕이 공룰 이거 미쳤다 이거 어 피해? 어 피해? 쫄려 어 이찬 쫄려 아 나 조졌다 아 시간지 다섯살이 다섯살 아닐 수도 있어요 열 살일 수도 있고 이십살일 수도 있어요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날로 먹고 사자 사자가 은근히 까다로워 저기 꼬리가 너무 열받아 오케이 오 이상하게 한다 너 야 0승 0패 너 딱봐도 어 괜찮아 누리면 돼 여기로 누려야돼 아 저 계산 못했는데 운인거 같애 그거 안 누려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누려져요 봐봐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아까 그 운이야 운 어? 어? 그렇게? 못 누려 넌 위야 넌 위로 갈 수밖에 없어 위로가 위로가 그냥 오케이 아이씨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딱 돼 딱 돼 포기해? 아 이상한 짓 한다 되겄냐? 그게? 아 되겠다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더 깊이 걸어야지 못한다니까 쟤 쟤 인재훈 애야 뭐야 이걸 1,200.. 1,300판을 했어? 1,200판을 했는데? 와 여기 턱을 딱 이렇게 기대 어? 구조 보강하고? 아싸 날로 먹고 누리고 네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거야 젠가처럼 오오 구조 보강 내가 내가 싸지르면 넌 구조 보강 오케이 그렇게 해 나는 좋지 어 나도 구조 보강 해줬네 나도 모르게 아닌가 무 쉽지 않아 어? 누 GBB 눕혀? 오.. 오오.. 오오 permission 그럼 그 위에 사자 같은 거 하나 보E 릴라 릴라 너도 누려 등으로 가? 등이 더 어려울텐데 등이 더 어려울텐데 등이 더 어려워 이 친구야 그리고 수비할때도 등쪽으로 올리는게 더 올려놓기 힘들어요 발로 올려놓으면 걸기가 좋아가지고 공주 야 공주 8승 12패 공주 공주를 이겨야죠 공주야 공주야 공주 쉽지 않네 공주야 공주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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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비 스스로 닉네임 꼬마라고 안 지을텐데 저 사람도 아저씨일 듯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마루코를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쓰? 걸어? 거는 건 필승이야 오쭈 바꿔? 꺼꼴로 해주라 꺼꼴로 해주면 난 좋지 또 걸 수 있으니까 근데 미끄러워 돼지가 은근히 저 둥글둥글 이렇게 저 둥글둥글이 좀 은근히 함정이야 이렇게 걸면 되죠? 딱이죠? 아 대가리 무게 대가리 대가리 무게 마롱 마롱 애기 그만 좀 줘 저 진짜 이제부터 반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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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란한다. 저 여유 있다고 저 저 저 저 질란을 저 저 저 저 저 진짜 뚝 오케이 보충 ... ... ... ... ... ... 하늘아 정신 없을 때 ... ... ... ... ... ... ... 이거 걸까 그냥? 헷갈리게 이모티콘 난사 이모티콘 바꿔 아씨 썩을 씨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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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마롱이 좀 하네 팍팍 아니 두개 바꿨는데 저렇게 떨어지는게 어딨냐고 누리고 2. 3. 2. 3. 3. 4. 5. 5. 누리고 5. 5.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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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위험해? 저렇게.. 과감하게 하네? 저 친구.. 그 꼬리로 다리 걸어가지고 안전빵 안정적인 구조 빠바방 너도 걸어 요런느낌은 어떨까? 아 이러면 누리겠는데? 아 하필이면 또 랏사판다야 제대로 누리네 병아리! 병아리 하나 나와라 누리나요? 쟤또 누리겠네? 나는 열심히 하고 쟤는 누리네 자기 누릴 땐 아무 말도 없고 남 누릴 땐 게슴순란데 아이고 동물이 이쁘게 나와 쉽지 않은데 저걸 또 올려? 오 잘나왔어 나도 나도 잘나왔어 오케이 아 근데 쟤 또 누리겠다 구조를 이쁘게 하고 해가지고 쟤 누릴 땐 그냥 안해 쟤 누릴 땐 그냥 안해 우와 이걸 버텨 팍팍 하지만 알라가 나왔어요 딱 좋은 알라 여기서 딱 이 그 무 종아리로 딱 거는 거예요 이쁘죠 구조도 알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또 누리겠다 오케이 누리기 힘들어 뒤집는 게 나을지도 뒤집으면 나 근데 좋아 넓어져가지고 간척이 되거든 귀에다가 귀에다가 그 공 맞춘다 오케이 좋아 난 딱 좋죠 이렇게 해서 못 누리게 할까 이렇게 해서 못 누리게 하자 나는 누리고 너는 못 누려 이렇게 해서 못 누리게 해 딱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불위로 거나? 야 그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텐데 이쪽 지금 기울어졌어 무게중심 이쪽으로 빼줘야 돼 니가 안걸려도 위험해 쉽지 않은데 그거 와 무너진다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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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탑이 높지 않았으면 성공했는데 전체적인 무게중심에 영향을 음 주음 페인이 있었죠 넘어진다아이요 저 화장 저 커피 좀 가보겠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넘어진다아이요 뭐 이 정도면 저의 그 어떤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이게 레이팅이 실제로 1500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하아 보펄랩 이게 상대적으로 자꾸 막 그 챌린저들이 와가지고 점수를 뺏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1500점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예요 뭐야 이상한 짓 하는데 이상한 짓 하는데 나라도 이거 보강할게요 구조 보강 0점이 5000등이고 님 4000등인데요 안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안 돼 뭐야 딱 불로 걸기 딱 좋게 되는데 분류 이야 딱 불 걸기 좋은 구조잖아 나와 자 여기서 범고래 하아 아 죽기 딱 좋은 날이고만 여기서 범고래 하지만 안죽어도 누리죠 안죽어도 누려 니가 안죽어? 감히? 근데 조금 이게 기울어졌는데? 대가리 이거 말 대가리 때문에 좀 불안하다 아 말 대가리 저 대가리! 아 눕힐걸 높일걸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짜뇽! 짜뇽이 짜뇽이 먹고 커야겠다 누릴게요 꼬리 딱 밟아주고 구조 보강하고 짜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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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점수 이벤트 안다고 잠도 안자고 낮잠도 안자고 짜뇽이 침착맨의 승률은 냉구에서 백수저 셰프들을 상대로 요리 대결을 했던 전무님의 전체 승률보다 낫다 바꿔 이건 뭐 피존밀크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모드 같은거 없나요? 오케이 걸었어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침대 스프링님 익미영님 고맙습니다 자 전무님의 전체 승률보다 낫다 전무님의 전체 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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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기울여줘야 돼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가있기 때문에 아 오른쪽으로 조금 갔어야 되는데 돼지 짜증나 클 딜 ей 지 근데 손님오시면 하기 딱 좋은데 그죠 손님오시면 하기좋은 파티게임이다 뭐 걸고하기 딱 여기 따아 따아 전무님도 이거하면 침척민보다 잘했다 어어? 구조보강 따아 아아 아아 짜증나 진짜 두부 두부 너무 대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시간제한이 너무 압박이에요 어? 그래? 누린다 아 저기다 누리나? 써버리네 그냥 내가 안쓸수도 있는데 그럼 니가 쓸수도 있었는데 오케이 너 못쓰는거야 너 여기도 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물개튀김 여기다 쓴다고? 야 물개튀김 거기다 놔? 물개튀김 좀 불안정한데? 물개튀김 좀 불안정해 저거 좀 별로야 함정이야 함정 물개튀김 근데 물개가 두개 있으니까 여기 지지해주면서 떨어져줄게요 이렇게 물개끼리 서로 모아서 선생님이 만약 로마시대 콜로세온 검투사라면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자 애기들 상대로 잔인해질게요 지금부터 잔인해질게요 아무래도 저도 이게 또 게임이 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가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애들아 엄마한테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 기분 안좋으니까 오케이 나 이렇게 갈거야 잔인해질게요 똥구멍으로 집어넣는다? 오케이 저거 거는거 나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거는거 잘봤어요 구조 칭찬드릴게요 저도 여기다 여기다 한번 딱 걸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딱 어떤가요? 오케이 아 코풀수 딱 딱 그 중간에 어? 그렇게? 왜? 굳이 왜? 다리 사이에다 딱 하나 하나씩 한 다리는 고릴라 한 다리는 저 저 저 누구야 저 거북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병아리 병아리 여기다 놔야지 야 무게중심 오른쪽으로 맞춰놨다 너 편안하게 걸어 비블썸프 어? 범고래로 그냥 갈거야? 바꿔 바꾸는 방법도 있어 아 근데 범고래가 은근히 안정적이야 이거 얼룩말이 조트야 진짜 내가 얼룩말 때문에 몇 번 죽은 줄 몰라 이 새끼가 은근히 조트야 제 대가리 무게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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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얼룩말 진짜 조트야 진짜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 지금부터 이제 그 잔인하게 할게 1승 0패 뉴비구만 강호에 처음 온 뉴비구만 개나 망 근추 한번 해 주고 아 얼룩말 조트 어 펭귄 저거 잡아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잡아주겠죠? 넘어지지 않지? 잡아줄거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저기다 쏙 넣으면 되겠다 이 친구야 그래 한번 누려 너도 서로가 서로 아 조트다 얘는 눕히는게 제맛이야 눕히는게 제맛이에요 조트 얼룩말은 눕혀 자 외워 얼룩말은 눕힌다 무게중심이 또 대가리가 위에 있어가지고 불안정해 아래에 있는게 아니고 뭐야 이사람 그럼 나 위에다 올려놓을 수 밖에 눕혀 대가리에 끼워 돌려서 끼워 그렇게? 돌려서 끼우는게 훨씬 날텐데 돌려서 끼워 너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 친구야 강호에 처음 나와서 사살 됐구만 자 잔인해지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승렬로 세워주세요 1대0 1승 0패 아 아 아리마생 아리마생인가? 15살 아베링 아베링 15살을 왜 붙여넣은거야 알고싶지도 않은데 자 잔인해질께요 어쩔 수 없어요 잔인해질께요 한숨 홀베링 15살을 줄은게 장Y 1스푼 1스푼 이게 툭 넣으면 되죠 2스푼 10살로 8살로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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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1스푼 2스푼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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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1스푼 되게 과감하지 않아요? 물개튀김 물개튀김 딱 여기다 안정적으로 쌓고요 물개튀김 범고래가 고트야 진짜 범고래가 구조 진짜 탄탄하게 만들어 쟤 왜 저래 좌척 여기서 나는 이 꼬리를 소 대가리랑 막 접 접 붙이는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매드사이언티스트 흐헤енный 꼬리에.. 꼬리로 대가리를 접.. 접목시켜서 우와 저기다 집어넣어? 구조를 보강해? 아베린! 구조를 보강했어? 이건 어떨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번째 조트 나왔다 아 근데 저거 좋다 저거 전략 좋다 아베린! 저거 좋았다 우와.. 저.. 저 소.. 저거 미끄러질듯 말듯 아 조트 나왔다 얼룩말은? 어떻다? 얼룩말은 어떻게 한다? 눕힌다! 얼룩말은 눕힌다 우아아아아아아아 소가 점점 앞으로 기울고 있어 얼룩말은 눕힌다 자 제가 만.. 제가 만든 격언이에요 얼룩말은 눕힌다 야 민다 밀어 거는 거 하나 나왔으면..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걸까? 이렇게 걸까? 그냥 이렇게..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아하 나 이렇게 그냥 정석으로 떨어질걸 정석으로 거는게 아니고 아 1대 1 1대 1 아베린 좀 하는데? 1대 1 1대 1 2대 1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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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트나 누리고 누리고 누릴게요 딱 구조 보강해주면서 딱 구조 보강해주면서 저 표범이 탄탄하게 딱 버틸 수 있게 굳이 돌려? 왜? 왜 굳이 돌릴까? 그냥 내려 그냥 어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고래는 덩고래는 어 누릴게 미안 잘나왔네 내가 어우C 뒤집어? 뒤집는 거 쉽지 않은데? 아 그렇게? 오케이 잘나왔다 너 너 잘나왔네 이 친구야 바꿔 여기 싹 싹 dec 쒈압 뚜조비 하하하 오지 좋은데 IGHT tet 열공 percent 유 эконом 수소 Tail공 풀듬 점점 찢어 рез Circuit 다큐 하하하하 오... 오 좋는데? 잘하는데? 쉔아 아~! 얼룩말은 뒤집는다 얼룩말보다 좋은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게 나쁘지 않거든 무게중심은 좀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나? 대가리.. 그니까 대가리를.. 대가리를 또 생각을 안 한 거야 대가리 그.. 무게를.. 또 대가리 때문에 망한 거야 사실은 1승 2패 집 3승 27패가 사람인가? 그러면 저한테 진 13명은? 그럼 뭐? 뭔데? 뭔데?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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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빙 4개들이여?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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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칭이 안 돼요 MMR 이 서칭이 안 돼 나 1300대로 떨어졌어 자 물개치김 오 납작쿵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납작쿵 코알라로 납작쿵하고 여기다가 뿔 뿔 꽂아야지 오케이 누릴 수 밖에 없는데 야 이거 왼쪽으로 가서 가야겠는데 개척해야겠는데 간척해 그래 간척하네 간척하면 누리고 누리는 건 나야 미안하지만 누릴게요 아 쉽지 않네 거 죽기 딱 좋은 동물이네 근데 범고래라면 몰라요 쟤가 안정적이었어 뭐야 2승 3패 자 2승 3패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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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초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3종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왜 저 대가리가 왜 저렇게 될까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아 등이 등이 불안정하여서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 안 쓰는 거야 얼룩말 딱 지지 해주면서 구조 보강하고 제가 졌어요? 저 해킹당했네 아니 그 뭐지? 버그플레이 했네 버그플레이 이긴 거예요 사실상 애기들 낮잠시간이라 초등생 잡히는 것 같은데 한시간 뒤에 돌리죠 떼지 떼지 오랜만이네 다 어른이야 뭐 초등학생이야 아하 세정이 컷 지현이 다 왜 본명을 쓰는 걸까 왜 자기 이름을 쓰는 걸까 아 스위치라서 안 헷갈리게 판다 누리고 판다 누리고 아름답다 여기 싹 올라가는 거 칼각 아름답다 칼각 어우 너 약간 구조보강하는 스타일이구나 이거는 좀 눕혀도 돼 왜냐면 구조 이게 안정적이니까 안 눕혀도 돼 딱 이렇게 서로 구조보장 보강하자 아름답게 하네 어? 야 어 오케이 그건 좋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기린이 나와도 든든하죠 이렇게 하면 기린이 나와도 든든해 왜냐 우리가 구조를 보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까지만 누리고 자 미안해요 나까지만 누릴게요 오오 또 구조보강해졌어 오오 또 구조보강해졌어 아 바꿔 오케이 비불싸움 아유 쉬워 타주 잘나왔네 타주 누리세요 아 지연이 컷 지연이 바로 컷하고 로라빈 이름이 빈으로 끝나나 봐 영어 이름은 로라고 영어 이름은 로라고 영어의 주현 출신 쓰읍 그럼 되나? 아 되겠냐 하 제가 포 제가 중간에 잘 그 그걸 잘 걸었네 함정을 약간 약간 그거 어? 약간 기교 어? 밀어? 막 밀어버려? 어? 로라빈 또 나왔네? 마빈아 호락호락한 데 아니야 마빈아 그거 하면 지르떼의 원리야 마빈아 오케이 아 그냥 나 누려야지 안전빵 그냥 누리기 와 이것도 못 누릴 뻔 저 지느러미 때문에 못 누릴 뻔 어어? 그렇게 한다 누린다? 확 누려버린다? 오케이 딱 걸어 오케이 누리고 계속 누리는데? 지는 것도 대단 계속 누리는데 어 얼룩말은 뒤집어라 얼룩말은 뒤집어라 오오오오 라비니 아주 귀여운 레서판다에요 여기다 딱 꼬리에다 걸면 되겠죠? 오케이 비블썸프 아 바꾸죠 북극검 조트거든요 물개튀김 은근히 어려운데 물개튀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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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정적이야 아 이게 진짜 별론데 근데 얘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벙벌에 은근히 괜찮아 아 나 오른쪽으로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로라빈 로라빈 나 두 번 빨았네 여고 유치원 선에서 정리될 해시초코밍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해시초코밍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앱 흠 저 가차좀 할게요 화내는 거는 하마처럼 땀 흘리는 건 코끼리처럼 사랑은 그윽하게 기린처럼 따봉은 얼룩말처럼 아니네 맞나? 소가 있네 아이콘은 소 라비니 매칭 됐겠죠? 두부는 좁혀야죠 7승 18패 진짜 개같이 못하네 라비니는 보내 라비니 보내고 아기 내가 이거 눌러줄게요 꾹 누르기 아기로 오케이 구조 보강 거기 딱 걸어라 대가리 그 기린 대가리 꾹 눌러라 꾹 눌러 기린 대가리 걸리게 눌러 걸리게 아 진짜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어 걸으라고 그래야 다음 사람이 편하게 쓰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거는 게 아닌데 그 그 사자랑 똑같이 걸어 펭귄이라고 펭귄이라고 해서 오케이 됐다 그래야지 어 나쁘지 않다 썩 좋진 않지만 누리고 누리고 아 누리새 나왔다 누리새 아 누리새 어 흔들려 누리새 아 아 조트 조트 3인방 조트 3인방 아 바꿔 바꿔 조트 3인방 아 오케이 저 조트 3인방 물개튀김 물개튀김 어 그냥 가 어 나쁘지 않아 물개튀김 어 조금씩 밀려 부조가 지금 불안정해서 조금씩 밀려요 아 나 이제 못 바꿔 그냥 가야돼 기세로 가야돼 어쩔 수 없어 가자 근데 진짜 못한다 쟤는 나도 나도 난데 쟤도 진짜 못해 두부도 더 1 2 2 2 2 2 2 2 2 3 3 님이 점수 더 낮아요 2 2 2 2 3 2 2 3 3 2 1 2 2 3 2 거기 눌러서.. 어? 지렛대요 얼리? 오 야 이거.. 두부 중심 잘 잡아? 어? 하지만 미안한데.. 렛샵 판다가 나왔는데.. 어쩌죠? 미안해요 렛샵 판다가 나와서.. 어? 되겄냐? 오? 대박인데? 어떻게 누렸지? 왜 이럴 때 조트가 나오냐? 오케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들썩? 어? 들썩해서 버티나? 아 돌고래 위로 갈걸 가차 돌리는 척 하면서 두부도 매칭키 하죠? 감정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소.. 소.. 소로가 그냥? 매칭이 안되네 라빈이 나와라 까후다 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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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확장 확장 걸어 구조 보강 이거 이거 아주 탄탄한 구조거든요 이거? 어? 거기다 올릴거야? 누릴거야? 오오.. 구조 보강해줘? 오케 나도 구조 보강 해줄게 오케 탄탄하죠? 오오.. 탄탄하게 누리고 누리고 알라 쓰읍 알라를 귀가 걸려? 근데 그거 아닌거 같은데 우와 이각을 봐? 이각을 봐? 노 eu가건 어때? 하하하 하하하 바꿨어 바꿔 두건 바꿨어 오케 쉽지 않지 이자식아 근데 여기만 할까? 돼지 앞쪽에 거기다 놔둬 미친거아념? 이건 없대 불쌍 충격 충격되면 좀 불안정하거든 구조 야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뭐지? 저기랑 지느러미랑 딱 들어가는 걸 하는 건가? 안되지 까우야 레이팅 쭉 빨았다 쟤 레이팅 높아가지고 레이팅 쭉 빨았어 고마워요 까우 안 잡혀 휴가 안 잡혀 휴가 안 잡혀 은주 은주야 레이팅 꽤 높은데? 1500점 넘는데? 오 은주 은주 이름 귀엽네 은주 은나라 주나라 딱 좋다 지금 어때 싸악 입을 쌓 은주 그거잖아 이쪽으로 해야지 더 탄탄해 구조가 무슨..뭐야 디스코드 방 뒤에 그거잖아 어어? 어어 나..나..나한테 그거 하는 거야? 지금 플로팅하는 거야 내가 좀 확장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확장 등으로? 뭐지? 자꾸 내 위에다 온다? 안 누려 이 친구들이 안 누려 어어? 어어? 딱 받아주고요 딱 받아주고요 순위가 어어? 어어? 무너지고 밀어버리나? 돼지 밀어버리나? 돼지가 돼지를 밀어버리나? 우와.. 대박 동물농장 조지 오웰 딱 안정적으로 조어트 어어? 물개튀김 이거 어때? 무서 UE 100 person 약간 약간 얼티스트병 약간 얼티스트병 그런 willkommen 비빌 싸움 언자 약간 약간 성공하면 얼티쥐 latest 채 우아아onen 너도 얼트 너도 얼트해 너 얼트해라 나는 이길게 아... 구조가 좀 탄탄해가지고 버틸걸 안 잡혀... 안 잡혀 규가 규가 안 잡혀... 규가.. 규가.. 안 잡혀.. 아 왜! 왜! 아니 나 이거.. 아니 땅은.. 땅은 안 흔들렸어 원래 땅은.. 아니 땅은.. 땅에서 떨어지면 원래.. 야 개어까 오케이 두부 두부는 진짜 레이팅이 낮아가지고 붙기 싫은데 이겨도 먹는게 없는데 대가리 한번 퍽 쳐주고 대가리 한번 퍽 범고래 범고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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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두부야! 아 나 범고래.. 범고래가 약해 약간 범고래의 범고래 약한 스타일 를 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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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고릴라 저기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누르겠는데 그렇게요 그렇게 누르겠다 저 딱 이 레이팅은 레이팅이 생각하는게 비슷하다 그죠? 충격 데미지가 있네 딥러닝 충격 충격 데미지 딥러닝 내가 개척한다 내가 개척한다 끝까지 한 발은 뛰고 한 발은 들어가고 개척 너도 개척해 끝으로 붙여서 개척해 개척해 그래야 우리가 오래 할 수 있어 오케이 개척해 나 개척할게 여기 오케이 우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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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해 오케이 개척하고 오 어어 그래 개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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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한다 얘 개척한다 아아 그렇게 하지 말지 왼쪽으로 붙여서 하지 그럼 개척되면 돼 아씨 너도 안하면 나도 안해 너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근데 나 구조보강은 해줄게 구조보강 아아 고래끼리 뽀뽀시키려고 한거구나 아아 고래끼리 뽀뽀시키려고 한거구나 오케이 오 구조보강 나쁘지않아 엉덩이에다 쏙 아아 왼쪽을 못쓰잖아 이거 너무 높아지면 그래도 스트리머 게임 대회 같은거 하면 중상위권에는 들어가던 사람인데 진짜 기못해졌네 어쩌다 이렇게 된거 저 뱀서 대회 꽤 높았어요 점수 싹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각도 잘 틀었다 각도 조금 늦... 했으면 충격으로 넘어갔다 이거 이게 각도를 딱 떨어져서 딱 걸어야 돼 되게 딱 맞춰야 돼 안그러면 이게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팡 하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충격을 줘 살포시 하려면은 각을 맞춰야 돼 각도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코끼리도 가능해 이렇게 말이죠 아 이거 내가 계산해서 잘못된건데 성공하긴 한데 이론적으로 이게 각도만 맞추면 충격 데미지를 줄여서 구조가 탄탄해서 살은건데 내가 잘못한건데 잘하면 저 그냥 바로 싹 얹을 수 있어 이론적도 뽀록적 야 이거 되겄냐? 딱봐도 어? 되겄어? 이 친구야? 진짜 못한다 아 얘 얘 얘 얘 얘 못해 얘 얘 못해 대량해야지 확장해 확장 아 구지같이 주지? 약간 확장 이런식으로 확장해 조금씩 땅을 넓혀야지 최대한 아아 누리기만 바빠 어 그럼 나도 누려 내가 다 해놓은거 누려 자꾸 쟤니 구조를 탄탄하게 보강할 생각을 안하고 얼룩말은 눕혀라 눕히고 여기로 싹 넣으면 이쁘다 싹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되겄냐? 끼워 죽었냐? 이 친구야 끼워 죽었냐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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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히려 좋아 쎄 슈 슈 살짝 틀어서 다리를 딱 떨어지는 위치를 맞췄죠 그리고 싹 슈 슈 슈 슈 근데 나도 좋아 등이 팽팽해가지고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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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슈 직관 이런 게 필요해요 직관 딱 보는 균형감각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확장 한 판도 안 한 내가 레이팅이 더 높네 나도 두려워 나 닌텐도 스위치 없는데 레이팅이긴 크크 원숭이가 저 구조가 탄탄하네 야 이거 딱이다 이래? 그럼 누려 구조 탄탄해졌어 오른쪽 왼쪽 다 붙여가지고 구조가 탄탄해졌어요 뒤집어주면 나 진짜 좋은데 나 뒤집어주면 진짜 좋아 아싸 누려야지 누릴게요 아 끼울 걸 아 끼울 걸 생각해볼까 끼울 걸 아 끼울 걸 아니면 살짝 틀면 되는데 살짝 틀면 되는데 아 오케오케 그니까 살짝 틀거나 끼우거나 둘 중에 하나 얀 내가 확장해줄게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내 눈물 나는 사랑하세 내 눈물 나는 내 눈물 나는 내 눈물 나는 사랑하세 내 눈물 나는 내 눈물 나는 내 눈물 나는 내 눈물 나는 안 그래도 아까 밥 먹을 때 가격 받아 손켰잖아요. 감스트님 노래방 그래서 그대는 들으면서 먹었거든요. 딱 그게 얀이 뜨네. 아! 잠깐만. 서로 유지? 와 유지! 서로 유지. 5인방이 서로 유지. 우리 직원들 밥 한 6명이서 같이 먹으면서 틀어놓고 보면서 먹었는데 그대가 스메 아싸. 다 바꿨다. 너. 되겠냐? 와... 하지만? 구조보강. 오른쪽 넘어갈까요? 괜찮겠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형국이니까. 다른 지현이다. 지헌. 지헌이다. 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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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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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muscles. 지훈.Red가가 로ardingаются. gehen이 차가 없는 사람 bagus. 이해가 되겠지? 다른 순위는 여기서 놀고 오케이, 나도 이기적으로 해야지 나오는 중 어어? 그렇게 지금 차버리는데? 오 구조 보강 오 이기주의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이기주의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소 쉽지 않다 소 쉽지 않아 뒤집어서 등으로 놓거나 바꿔 오케이 바꾸고 지가 이기주의면서 뭔 내가 이기주의야 난 개인주의 미끄러진다 둥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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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컷 매칭이 너무 오래 걸려 둥글리 컷 동윤이 동윤이 이기주의인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야지 같이 하는거 와 꼬리가 걸려서 나 넘어갈 뻔 근데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어 아 거치지 말지 되게 이기주의네 쟤 되게 이기주의다 동윤이 이기주의 아 정리 더럽게 하네 동윤이 아 정리해 나도 이기주의로 한다 그러면 아 나는 구조 이쁘게 해주고 동윤이 방 상태 다 보인대 오케이 오케이 저 분지 형태 만들어졌어 여기다 넣어야지 물개튀김 오케이 야 내가 평타나 다 해놨다 범고래 그냥 걸기만 하면 된다 또 누려 야 그렇게 어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하지 그렇지 나 여기 사이에 내가 보강해줄게 내가 여기 보강해줄게 보강해줄게 딱 지느러미에 걸어줄게 싹 그렇지 그럼 너도 여기다 딱 올려 올리면 되잖아 그렇지 19승 40패 하나보다도 못하네 나 이거 걸어 단군 승군 짠군님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싹 걸어 오케이 아 랑이 랑이 쉽지 않은데 일단 이기긴 힘드니 구조 보강해서 최대한 오래하길 원하게 하하하하하하 애쉬초코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는 거 충격데미지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냥 충격데미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비불싸움 요거 쉽지 않은데 아래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충격데미지 가라 동유니 컷 내 눈물 난 사람아 사람아 공주 공주 오랜만이에요 공주 오랜만이에요 숭이 공주 오랜만이에요 공주 공주 공주한테 아까 침 맞아 나도 기억하고 있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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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완벽한 각도개선 너는 쉽잖아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해 걸어 호랑이 대가리 쪽 발로 해가지고 걸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 오 공주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괜찮지? 불만 없지? 불만 없지?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충격 최대한 최소화 해가지고 안 넘어간 거야 충격 조금이라도 줬으면 넘어갔어 이거 안 되지 공주야 너 대겄냐? 소 대가리 무게를 생각해야지 컷! 지훈이 7승 22패래 도망갔어 후문 후문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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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빭 우엉? 상하게 하네 나름 재미있게 하는데 이 친구 구조를 구조 짤줄 알아? 나같이 봤어요? 충격 하나도 없었던거? 각이 완전 맞았기 때문이예요. 이 게임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간단하게 보지만 디테일합니다. 싹! 오오! 품은? 아쉽게도.. 아쉽게도.. 제가 누리겠네요. 누릴게요 이건. 와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2연속 끼리코 이거 좀 억가다 후문이 억가당했다 2연속 끼리코 아 근데 그거 좋다 후문아 이거 좋다 후문이 좋았어 자 이쪽으로 좀 기울어졌으니까 살짝 이쪽으로 가면 안 넘어가지겠죠 아 조금 더 할걸 아 후문이 좀 하네 후문이 좀 하네 후문이 좀 하네 따 따 지훈이 학원 가는 척하고 다시 엄마 나가고 나서 다시 켰 따 지훈이 저 전부터 이기주의였어 따 진짜 이기주의 심해 지훈이 저 제기주의 심해 제기주의 심해 조건을 대빙 제기주의 심해 제기주의 심해 주의 이승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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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하면 어떡하나 싸악 걸어주고 이거 스위치 게임이야 구입해야 돼 이거 얼마더라? 가격 비싸진 않아 오케이 잠깐만 이걸 못 누려? 잠깐만 이걸 못 누려? 아 4,800원이야? 꽤 비싸네 나 딴 거랑 헷갈렸나 보다 수박게임하고 헷갈렸나? 수박게임 2,000얼만데 지훈이 지훈이랑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 근데 지훈이랑 하기 싫어 이기주의야 이걸 다reyima aning 이게 주의가 아니라 잘하는거 아니야? 아니 초반에는 구조적으로 이걸 잘쌓아야 되는데 그리고 치운씨.. .. 가지던과 barriers 그럼 레이팅이 높든가 눕혀보자 하.. 이거, 이거 이쁘다 맨정.. 린정 카쾰윽 그아.. 미쳤다 하.. 땀을 흘려? 이기주의 컷! 요정돈 해줘야지 확장 서로 이기고 지고 해서 못나가 서로.. 서로 막 붙잡고 막 서로 못나가는 구조야 지금 실력이 너무 비슷해 무관도야 무관도 안 넘어가겠지? 이 정도면 충격이 없어서? 지훈이랑 둘이 서버 전세 냈음 아 익명호원자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붙구 꼼 설빙같은 겠데 붙구 꼼 설빙같은 겠데 붙구 꼼 야 그럼 밀지 오오오오오오오 지훈이 아 나 왜이러냐 근데 자꾸 사자의 공률과 안정적으로 야 그 북극곰 좀 위험 야 그렇게 하면 뚝 떨어져 북극곰 저 오른쪽 아래 땅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진다 이제 봐봐라 이기주의야 짠용님 짠용님이네 봤다가 바꿔? 여기서 바꿔 그냥 그대로 놓지 왜? 구조보강 오 왠일이야 고맙지 그러면 구조보강 해주면 사람이 Sahin 야 그거 되겄냐? 오오 충격을 최소화해서 틈을 이렇게 딱 걸면 되지 싹 충격 최소화 충격을 최소화하면 돼요 이게 나 이제 좀 알았 장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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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위험반나? 아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것 좀 위험 안 되나? 아 뭐고? 오른쪽으로 가야되 주님께는 그렇지! 안 그렇으면 왼쪽으로 넘어갔을 거야 그쵸? 다리에 맞춘다? 오오.. 나 여기서 코끼리 나오면 조진다 기린 코끼리 나오게 오케이 야 쉽게 봤지? 짠용아 지옥가 소 쉽지 않다 이거 지금 균형이 조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 와 소르래 거북이 이럴 때 거북이 좋지 않아요 거북이 쉬워 보이죠? 거북이 거북이 어려워 아 거북이 어려워 거북이 어려워 열 두 마리? 밖거라 밖워 끝! 너 바꾸는거 끝! 근데 하필이면 저거네? 이거 완전 중심 제대로 잡아야 된다 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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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형이 컷 뭘 우냐 운주 쟤는 처음에 한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이게 스노우볼링이 이렇게 구른거야 ㅁㅊ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약간 테트리스 좀 어? 좀 치던 치던 양반인가? 그것도 오.. 뭐 누릴께요 위험했다 여기 조금씩 민다 쟤 염소 민다 염소 민다 이거 염소 주.. 잘 시켜봐야돼 염소 조금씩 밀어 지금 저거 여기 여기다 누려 그냥 이렇게 저기 왼쪽 충격 강하면 너 밀린다 이거 저거 밀어 간다 간다 오 걸었네 이것끼리 해서 데리고 가 데리고 가는 거 어때 나쁘지 않죠 이런 오케 구조보강 했어 기린 전설의 3조트 야 이거 밀면 너 밀린다 사냥 밀린다 너 거 거길 뿡 찍으면 되겄냐 오케 바꾸고 랑이 오케 오 안정적인데 소 딱이죠 소 귀에다 딱 걸어 코끼 그 저 포인트는 호랑이 귀랑 다리에 이 높낮이 그 홈을 잘 끼운다 야 거기다 폭탄 드랍하면 안돼 야 밀려 그거 미쳤다 미쳤다 와 운주 미쳤어 그리고 기울어지게 했어 이걸 또 하지만 나는 여기다 딱 건다 앞으로 넘어가야겠는데 나 조금 잘못했어 오른쪽으로 가면 안됐어 왼쪽으로 가야 돼 대가리 무게 때문에 더 왼쪽으로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좋게 됐어 공격으로는 야 그 오른쪽 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넘어가 너 응? 운주가 위험한데 구조가 너무 불안정한데 어쩔 수 없다 대가리를 좀 이쪽으로 해서 균형 맞춰야지 뭐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뭐 오케이 너무 조졌다 대가리를 좀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한다 야 조트 나왔다 조트 6마리 야 그거 오른쪽으로 많이 이게 지금 돼가지고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와 지금 오른쪽 조금만 해도 넘어가 와 나 새 새 새 새 새 새 그 병 병아리 병아리 바꿔 이거 나쁘잖아 거는 것도 있고 나쁘잖아 왼쪽으로 좀 많이 가져야 되거든 아 너무 갔다 너무 갔다 아 너무 갔다 오른쪽 갈걸 좋은 승부였죠 짜뇽이 짜뇽이 빨아야겠네요 또 바꿨어? 바꾼거 아니야? 지랄한다 짜뇽이 지랄한다 이제 승부로 안되니까 이제 아트 시작한다 아 걸기 얼트 시트 아 개 웃기네 오 인정 얼트 인정 인정 엉덩이 지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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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건들면 넘어가는게 아냐 저 아래 지느러미로 받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져 있어 구조가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 뭐야 이거 싹 오케이 오오 여기서 딱 좋은거 나와주네 좋은거 나와줘 여기서 돌려서 그렇게한다 오오오오짜녕이 오케이 좋아 1,400점은 복구하자 지훈이 지훈이 에휴 너는 지훈이라며 아 grind 아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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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 굳이? 와... 저... 물개 튀김 딱 걸어버릴게요 빨딱 쓰게 물개 튀김 빨딱 쓰게 오케이 빨딱 세우고 내가 만든 이 그 어? 내가 만든 월드 돼지로 저 물개 튀김 딱 고정시킨 월드 안정적인 구조 누리네 저 자식 저 다리로 사이로 해서 그 호치캐스로 박아라 다리 그 넓은 거 범고래 같은 걸로 박으면 좋... 뭐해 쟤? 뭐야? 나 레이팅 1400 됐어 한방에 저 양반 예술로 갔네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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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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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찌붙시켜 꾹 눌러! 방댕으로 꾹 눌러! 그래.. 좋다 꾹 눌러! 할줄알아 할줄알아 눕혀? 눕힌거 별로인데? 아, 엉덩이 곡률에 맞춰서? 그래서 좀 실패했다 저거 에임 그죠 뭐 누릴게 누리라면 누려야지 오른쪽으로 가지 그냥 점점 충격 데미지 있어서 오른쪽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공률 딱 맞춰서 누리고 안정적이다 거기? 야 거기서 떨어뜨리면 안돼 충격 데미지 있어 너 라니에 지옥같다 대가리 걸렸다 1,422점 되게 많이 주는데 점수? 지현이 1,500까지는 복구할까요? 저 대가리 저 높은 데야 이거 어 높은 데인데 꽤 땅이 안정적이라 그런가 싸 여기로 무려 물개튀김 얼룩말적 구조 구조 불안정하다 저게 조금 앞으로 가서 그래 각도를 이렇게 해줬었어야 돼 와 지연이 진짜 개 이기주의 그래? 나 잘나왔는데? 미안하다 조졌다 이거 성공하면 나 조졌다 진짜 어? 안 바꿔버리네 그거 하지? 왜 바꿨지? 그거 하면 다음에 설빙 깔아버리면 나 뭐 어떻게 하기 힘든데? 바보 지연이 바보네 이렇게 하면 나 또 먹죠? 이거? 날로 먹을게요 이렇게 곡률 곡률 딱 맞춰가지고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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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가고 이불 싸움 넌 조졌다 무게중심 지금 왼쪽이야 잘 잡아라 너 너 무게중심 왼쪽이야 잘 잡아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좀 가야지 넘어가 오오 얼 지연이 얼 얼 얼 얼 얼 얼 딱 맞춰? 싸 싹 아 아 아 아 아 우와아아아!!!! 이걸 걸어버리네 지연아 지옥 가자 가자 지연아 갈 길을 멀다 나 1443점 지연이 지연아 되겄냐 뚝 뚝 뚝 지연아 구조보강해라 정말할때 왜이렇게 좋게 나오지 지연아 너는 좀 그 이모티콘 정비좀 하고와라 지연아 짠용이 다 지연아 서빙 딱 헐어 빵 그냥 딱 지느러미로 딱 받쳐주면서 얼트 지금 쫄았어요 짜뇨이 지금 배치만 해도 바깥으로 나갈까봐 쫄았어요 극혐 여기다 묵직한 걸로 한 번 눌러줘야 돼 그래야 이게 저 타조가 안 날아가요 묵직한 걸로 크으 그쵸? 구조를 완전 파악했죠 크으 내가 또 만든 이 구조에서 내가 만든 월드에서 누리죠 저 친구 크으 나는 구축하고 짜뇨이는 누리고 크으 짜뇨이도 짜뇨이도 월드 만드네요 그럼 저 좀 누려도 될까요? 좀 누릴게요 누리고 아 어? 그대로 떨어뜨리지? 왜 구지? 아 아 구축하려고 월드를 오케이 나 누리고 누릴게요 아 설빙 아 바꿔줘야죠 오케이 설빙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바꾸고 되나? 되니? 아니야 아 또 바꿔 너 이제 못 바꿔 짠용아 이대로 그냥 소모점 가면 너 조지는 거야 너 이러다가 설빙 하나 뜨면 너 조진다 바꾸고 가 꺼부기 꺼부기 너무 좋죠 파 캬 설빙 아 기린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지지앤데 어? 뭐야 뭐야 어? 지라리다 이거죠 팡 우아 어.. 짠용이.. 각 좀 볼 줄 알아? 짠용이 좀 쳐? 난 하나 남았고 나 교체 하나 남았고 짠용이 없고 아 나 원숭이 쫙 저기 저거 나왔네 아.. 씨.. 누려버렸네 내가 만든 콧불스 월드 누렸네 아.. 바꿔야될 아 바뀐게 잘못 걸렸어 저 짠용이는 저거.. 저거 나오고 숭이 나와가지고 좀 운이 안 좋았죠 도희 도희? 도희 뭐 처음부터 고민을 해 도희야 도희야 처음엔 호방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도희야 어? 도희야 만지작거려요 만지작거려요 자꾸 대충해 호방하게 호방하게 처음에는 딱 끼워 꼬리 딱 끼워가지고 싹 딱 코끼리가 잡아주고 이렇게 띄요요요요요요요요요로 가는거야 디블썸 기린 바꾸라 도희야 바꿔 오 근데 나쁘지 않다 저기 딱 돼지랑 딱 걸어가지고 오오 좋은데? 도희? 나는 여기 여기 딱 깔끔하게 한 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내가 만든 월드 누리겠는데? 근데 내가 이거 너무 깔끔하게 맞추면 너무 누리겠어 누려버리겠는데 누릴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충격 데미지가 가지 그래 각도를 좀 꺾어줬어야지 도희야 나쁘진 않았어? 봐봐 내가 월드까지 만들어줬는데 안 해버리네 잼 이제는 일을 다시 시작해 멈출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해 쨈 컷 1480점 한번만 어 쨈 나 한번만 더하면 이제 복구 잃어버린 두시간 여기서 이기면 잃어버린 두시간 황댕이 황댕이 어 여기서 기린 나쁘지 않아 크으 불안정한 구조 기린 대가리로 떨어뜨리면은 기울어버리고 코끼리 바꿔라 그냥 야 코끼리 아니야 야 그게 지지를 못해요 쨈아 쨈 처음 해가지고 몰라 이거 지금 지지를 못한다는 걸 몰라 아 비버 싸움 아 1496점 한 번 더 담비 지금 아까 그 그 잼이 구조를 몰라서 그래 굴러갈 뻔 그 그니까 대가리에 그냥 굳어지는건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거 같아 완전 개초 뉴비 어 헉? 설빙? 고대로 깔아? 이거 설빙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에엥 광고를 왜 밴을 안해 어? 설빙을 지지하려면 하면서 여기다 사이를 딱 껴요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엉덩이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일 듯 사이프 와 넘어갈 뻔 리버 사이프 설빙 설빙 자주 안 나오는데 여기 두 번이나 나오냐 단비 야 그게 되겄냐? 방대기로 쭉 밀어가지고 설빙 왼쪽으로 떨어지지? 어 아니네 어? 아 바꿔 오케이 오케이 응? 야 너 충격 데미지 있어 야 그거 함 밀린다? 설빙 아 근데 설빙 왼쪽 설빙이 중간 때문에 구조보강이 됐어 아이고 이 친구야 바쁘지 1512점 1512점 나 몇 점이야? 33승 46패 1512점으로 12점 2시간에서 12점 올렸어요 2시간 5분에서 자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했고 자 증명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